테슬라 차세대 전력 반도체 한국에서 만든다 테슬라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세계 전력 반도체 2위 기업인 미국 온세미컨덕터가 테슬라의 전기차에 들어갈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국내 공장 확장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온세미컨덕터는 국내 생산 거점인 경기도 부천공장 확장 공사를 위해 공장 내 땅 고르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증설되는 라인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꼽히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만들게 된다. SIC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기반 반도체보다 열이나 압력에 잘 견딘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하는 차량용 반도체로 적합하다. 테슬라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SIC 전력 반도체를 활용하면서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국의 크리, 독일의 인피니언 등이 이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모비스 SK실트론 LX 데니콘 DBITEC 등이 관련 분야 진출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온세미컨덕터는 SIC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아성을 깨기 위해 한국 공장 확장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5년까지 현재 부천 공장 SIC 반도체 생산량의 10배 이상으로 생산 라인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의 SIC 반도체 다변화 움직임은 최근 글로벌 정보기술 시장을 옥죄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마비에서 기인한다. 유럽의 본사를 두고 있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온세미컨덕터와 계약을 타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의 핵심 반도체 공급기지가 한국에 자리하는 것은 국내 반도체 공급망의 위상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다. SIC 생태계 확장은 물론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세계적인 국내 배터리 회사와 전기차용 배터리 협력 개발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온세미컨덕터 측은 이에 대해 부천 공장 확장은 SIC 생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고객사가 테슬라인지는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멈춰선 타이탄 프로젝트 애플카 안 만드나 못 만드나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사내 애플카 프로젝트 팀이 일시 예산됐다. 동시에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애플카 출시를 위해선 팀의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카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부터 케빈 인치 부사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케빈 인치 부사장은 과거 애플워치 개발을 관장했던 인물로 자동차 업계 경력은 전무하다. 애플카가 양산에 돌입할 경우 중국 폭스콘과 럭스쉐어가 유력한 제조 자개발 생산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애플의 목표 달성 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이란 것이 없기에 평타다. 17일 해외 IT 전문 매체 9to5Mac은 애플 제품 전문 분석가 거밍치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의 소셜미디어를 인용하며 애플카 프로젝트 팀이 일정 기간 동안 해산됐다고 밝혔다. 거밍치는 아울러 애플이 2025년 양산 개시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3에서 6개월 내에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자율주행 전기차 양산 계획인 타이탄 프로젝트 가동 이후 구설수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초 데이브 스캇 제이미 웨이도 벤자민 라이언이 팀을 떠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애플카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더그필드 부사장이 포드로 이직했다. 올해 1월에는 타이탄 프로젝트의 책임자 조 베스가 애플을 떠나 메타로 갔다. 타이탄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더그필드 사임 이후 케빈 린치 기술 부사장이 이끌고 있다. 케빈 린치 부사장은 어도비 출신으로 지난 2013년 애플에 합류했다. 타이탄 프로젝트 이전에는 애플워치에서 건강 관련 기능 등의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동차 산업에 몸담은 경력은 없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애플이 애플카 프로젝트 총괄로 케빈 린치를 선택한 것은 회사의 개발 포커스가 여전히 차의 물리 역학보다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기술에 맞춰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하기도 했다. 9to5맥은 애플카에 대한 소문은 이상하다며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애플이 애플카 양산에 들어갈 경우의 생산 구도도 끊임없이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대만 언론 디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유력한 애플카 제조 협력 업체로는 중국의 폭스콘과 럭스쉐어 등이 거론된다. 폭스콘은 아이폰 에어팟과 같은 애플 기기의 오랜 생산 노하우를 갖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전기차 플랫폼 MIH 보유, 스텔란티스 피스카 등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협력 경험 등을 활용해 폭스콘이 애플카 공급망에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럭스쉐어도 최근 중국 체리 자동차와 전기차 제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두 회사 모두 제조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듯 타이탄 프로젝트가 붙임을 거듭하는 가운데 애플카 출시 일정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블룸버그 통신의 마크 검원은 애플은 일부 엔지니어들이 올해 초 기획했던 일정보다 빠르면 2025에서 2026년까지 애플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출시 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목표 달성 여부는 애플의 자율주행 시스템 완성 역량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테슬라 마니아였던 애플 공동창업자 워즈니악 루시드 전기차 샀다. 한때 테슬라 마니아로 널리 알려졌던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가 테슬라의 경쟁업체에 속하는 루시드 모터스에 루시드 에어를 최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시드 에어는 루시드 모터스가 테슬라를 겨냥해 만든 프리미엄 전기차다. 폭스뉴스는 워즈니악이 지난 올린 트윗에서 우리가 새로 들인 전기차는 루시드 에어라고 올린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소식은 애플카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팀이 해산돼 향후 출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전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워즈니악은 스스로를 여러 대의 테슬라 전기차를 모는 테슬라 마니아로 부르면서 애플보다 테슬라가 더 큰 혁신을 몰고 올 주인공이 될 것이라며 극찬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지난 2018년부터 일론 머스크를 깎아내리는 입장으로 태도를 바꾼 바 있다. 폭스뉴스는 워즈니악은 테슬라 전기차 여러 대와 GM 쉐보레 볼트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를 보유해왔다고 전했다. 기술주 저가 매수 유입 리비안 이틀 연속 상승 미국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의하자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급등했다. 특히 그동안 낙폭이 컸던 나스닥이 3.77% 1.33% 급등했다. 그동안 급락했던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힘입어 테슬라의 대항마 리비안은 전거래일보다 12.38% 1.32% 상승한 42.13달러를 기록했다. 그동안 리비안은 월가에서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기술주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생산 목표를 하향하고 가격 인상을 철회하는 등 여러 악재로 연이 급락했었다. 리비안의 주가는 최근 3개월간 64% 정도 폭락했다. 그러나 이날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차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최고 운용 책임자를 고용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렐리한 것으로 보인다. 배런스 중국 전기차 3인방 주가 대학진 중국 부양책이 한목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 고위 관료들은 당국이 시장의 우호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는 이날 유업 부총리 주제로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자본시장 문제를 주제로 특별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다독인 것으로 풀이됐다. 중국 정부가 주가 폭락에 발단이 된 위중회계 감독권에 대한 갈등 해소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도 투자 심리 안정에 한몫했다. 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이 1분기 경기를 반드시 진작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점을 주목했다. 홍콩 항생지수는 이날 하루에만 9% 이상 올랐다.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소식은 형편없이 무너진 중국 자동차 주가를 견인했다. 해당 3인방 주가는 올해 들어 평균 50%, 52주 최고치 대비 61% 하락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대신 투자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회계 및 감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5개 중국 회사를 지목한 부분을 주목했다. 상장된 전기차 회사 중 단 한 곳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없어 해당 주식이 미국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상장 중국 회사들이 향후 몇 년 동안 미국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미국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당할 수도 있다. 배런스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전기차 3인방의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호재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투자자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해담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이치방크의 분석가인 에디슨 유는 최근 중국이 이번 분쟁에서 러시아 를 안목적으로 지지한 것이 최근 중국 전기차 판매에 부분적인 압박 요인이 됐다면서 분쟁이 종식되면 주가의 또 다른 부담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요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최근 20% 이상 오른 18.82달러의 거래가 종료되었다.